첫째, 열차에 타고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셋째, 어린이를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승강문의 기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옵니다.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, 이 상태에는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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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니다. 강남구청 강남구청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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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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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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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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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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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